할렐루야,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. 이 식물들은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꿋꿋이 살아나고 있습니다. 너무나도 뜨거워서 잎이 오그라들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그들은 또 활기차게 싱싱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. 주님,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자네로서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충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식물들처럼 건강하게 꿋꿋이 나의 몫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,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천국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바라크